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교수조인 이 낙선을 한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수정 후보가 당선자입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이겼습니다. 이수정 후보가 여러분 입 열겠습니까? 선관위 부정선거를 이런들 공박하겠습니까? 그냥 그거를 보면 그 사람 전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글을 쓰고 말을 하고 고관대작이고 다 여러분들 껍데기 베끼고 선거 부정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 전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수정 씨가 입을 열겠습니까? 경북 청도에 이런 부정선거가 있다고는 생각도 못해서 멘붕이 왔습니다. 청도는 어떻게 들어가 사전투표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아마 지금 자료가 다 올라 있을 겁니다. 중앙선관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자료를 검색하면 2024년을 일단 찾은 다음에 2014년에 청도편을 보시면 됩니다. 청도편을 보시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전국에서 대창표가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정 후보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이수정 후보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패배했습니다. 말 때문에 파문이 일었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9,881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67,504표입니다. 여기서 김준혁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이게 다 가짜인 겁니다. 만표 여기서 5분의 1이 가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외 부재다투표 이게 371표 이게 5분의 1이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받은 선관위가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 가운데 거소선상투표를 제외하고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국외 부재다투표 관내사전투표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5분의 1 정도가 가짜표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딱 이 자료를 분석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이수정 12,224표가 경쟁자인 김준혁 후보와 함께 더해진 겁니다. 이 표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6.08% 올려가지고 12,224표를 만든 다음에 이수정 후보의 경쟁자인 김준혁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이수정 후보는 7,647표로 승리를 한 당선자입니다. 12,224표를 투입해가지고 2,377표로 패배한 후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수원정에 출마했던 이수정 후보는 어떻게 패배했는가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준혁 후보한테 위조 사전투표지가 12,224표가 투입된 겁니다. 12,224표가. 12,224표는 어떻게 이런들 투입됐는가 하니까 경기도의 공통값인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 4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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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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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이렇게 한 겁니다. 선관위 자료가 수원정에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자 수가 6만 1,120표입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사전투표장이 오신 분 숫자는 4만 8,896명이고 선관위가 만들어낸 표수가 12,224표입니다. 가짜표 진짜 표로 합체가 6만 1,120표가 된 겁니다. 12,224표는 한 표도 이수정 후보와 함께 관계없고 전부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준혁 후보와 함께 대전 겁니다. 흑보연감님 고맙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8,604표는 관계의 사전투표에 투입하고 3,620표는 우편투표 관계의 사전투표에 투입한 겁니다. 경기도는 조금 전에도 강조한 바와 같이 4장당 1장의 가짜 투표지를 투입했습니다. 4장당 1장. 서울은 3장당 1장.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당일 투표가 가장 정직한 투표입니다. 이수정 후보가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51대 46으로 김준혁 후보를 무찔렀습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12,224표를 투입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확 올려줬습니다. 56%를 올린 겁니다. 반면에 한쪽을 올려줬기 때문에 이수정 후보는 41% 쪼그라던 겁니다. 조작이 어떻게 되느냐 보시게 되면 차이값 김준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를 56%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46% 하면 플러스 10%입니다. 조작을 한 거죠. 그럼 실제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를 진짜가 얼마냐 45%입니다. 이수정 후보의 진짜 사전투표 득표를 얼마냐 51%입니다. 조작을 해 가지고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7,647표로 승리한 당선자를 2,377표 차이로 패배한 패배자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름들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이게 보시게 되면 6.08%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한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은 24.67% 선거 인수 기준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뻥튀기를 국민들한테 사기를 쳤는 거 하니까 30.75%의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뭡니까 사기를 친 겁니다. 그래서 6.08%를 조작을 해 가지고 1만 2,224표를 만든 다음에 전부를 김준혁 후보한테 다 쑤셔 넣어준 겁니다. 그렇게 승부를 완전히 조작을 해보니까 이 짓을 10년 이상에 온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만 2,224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실제로 김준혁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45%인데 그걸 몇 프로를 옮긴 겁니까 56% 여러분들 뻥튀기를 한 겁니다. 56% 11%를 더해 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선관위가 만든 자료입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45%짜리 후보를 56%짜리 만든 겁니다. 선거가 조작이 됐으니까 사전투표 득표로 56% 당일 득표도 46%니까 플러스 10%입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성부를 뭡니까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고 제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도 참 걱정을 많이 대죠. 왜 그런가 이게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니까 그냥 사기가 그냥 만년된 겁니다. 아무도 사기를 잡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더 명확하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율이 24.67%밖에 안 되는데 이건 조작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이걸 얼마를 뻥튀기 한 겁니까 30.75%를 뻥튀기를 한 겁니다. 12,224표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 이 선관위 발표입니다. 당일 투표를 이수정 후보가 잘했습니다. 51대 46으로 무려 5%나 앞섰습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그냥 사전투표를 56%로 올려준 겁니다. 그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조작하기 전에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를 51장밖에 안 갖고 있었는데 조작을 해가 표를 듬뿍 얻었으니까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를 78장이나 갖게 된 겁니다. 표를 실수에 넣어줘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조작한 상태를 다 제거하고 나니까 사전투표 득표를 하고 당일 투표 득표를 후보별로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밥 먹듯이 한 겁니다. 밥 먹듯이 종이를 넣었다는 거죠 프로그램을 조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산조작을 해 가지고 투표일 양일간 사전투표 양일간 일단 숫자를 조작하고 지금 이야기는 숫자 조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숫자 조작이 끝나게 되면 투표함이 여러분들 선관위에 보관되고 있는 4박 5일 사이에 위조투표지를 개수만큼 집어넣었겠죠. 그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조작을 이렇게 했으면 그 위조투표자에 투입됐어야 여러분들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죠. 관악부동산tv님이 말씀하시는데 방송이 마치면 잘라 가지고 다 내보내니까 정성이 있으면 다 들어와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성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고 방송 마치게 되면 다 잘라 가지고 여러분들 탑픽별로 이렇게 다 해가 내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산조작을 해서 득표수를 부풀리고 그다음에 그것에 맞추어서 종이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투표지를 투입해놓으니까 종이투표지 위조와 관련된 일들이 지금 많이 발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구 중남구에 투표지 어떤 게 나왔습니까 프린트를 하게 되면 좌우 사이즈하고 상하 사이즈가 같지 않습니까 어떤 투표지와 발각이 됐습니까 위가 긴 투표지와 발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표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위에 잉크 묻은 흔적이 똑같은 게 있으면 같은 투표 인쇄소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키타님이 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방송은 최소 두 번 이상 집중해서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정도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한 8시간 투자를 했으니까 오늘 그래서 방송이 좀 늦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잘 이해하려면 지적활동이 따라야 되는 자기 시간을 좀 투입해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야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한 번 그냥 보는데 유행가는 그냥 들으면 기분 좋지만 이걸 이해를 하려고 하면 조작한 사람들이 이해를 하려면 시간을 좀 들여야 되는 거죠.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과언이 이게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투표지 넣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지 넣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투표지 넣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수사관들이 해야 될 일이고 내가 따라다니면서 투표지 넣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모든 선거의 최종 결과물은 숫자 조작이지 않습니까 숫자로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조작한 숫자에 맞춰서 표를 집어넣었을 거라고 주론하는 거죠. 그래야 발각이 안 되니까 지금처럼 투표함 까게 되면 다 투표지 함수는 맞춰놨겠죠. 투표지를 맞춰가 집어넣었겠죠. 그러나 투표함을 까면 이상한 투표지가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전제조건은 지역선관위가 조작할 시간을 안주하겠죠. 전부 다 조작을 해 가지고 통을 다 갈아 가지고 법원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아주 악질들입니다. 보통 악질이 아닙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가 투표소별로 표를 얼마 집어넣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표를 집어넣은 표 여기 조작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4장당 1장 서울은 3장당 1장 사전투표를 얼마나 부풀려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인수 기준으로 표를 부풀려 놓으니까 선관위 발표를 보면 항상 더블당이 이긴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득표율이 그런데 어떻게 나옵니까 진짜를 구해보니까 대부분은 뭐죠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 거지 않습니까 그럼 표를 어떻게 집어넣냐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해서 옵니까 선관위 발표를 보면 사전투표 득표를 43에서 57 46에서 60 46에서 59 37에서 53 모두 다 사전투표를 다 부풀리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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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